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키움주권 입사 이제 오늘 만 4년 5년 차에 접어든 날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세월이 금방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제가 4년 동안 지켜주신 그리고 호응해 주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 또 주위에 기도하신 분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들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입형의 비밀을 했는데요. 입형의 비밀을 이번 주 목요일로 하고 오늘 급한 게 있습니다. 오늘 장 자체가 개별주로 바뀌었어요. 개별주로 바뀌어서 주도주 찾는 법을 오늘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하고요. 주도주 찾는 법을 하고 또 그 사이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댓글이나 카톡에 매물대 보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한테 매물대 보는 법을 공부를 한 다음에 오늘 주도주 찾는 법을 여러분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물대 찾는 법 여러분 먼저 하고 매물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이 있는데 매물대 찾는 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물대를 어떻게 하느냐 한번 차트를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대를 찾는 방법이 키움증권의 0602입니다. 0602 치면은 이 화면이 나옵니다. 키움증권의 0602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화면이 0602 화면인데 0602 화면입니다. 매물대를 안다. 매물대를 다 안다 하면은 매물대를 띄우는 게 중요치 않고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약국의 약 다 알죠. 그런데 그 약이 어디에 쓰이는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약을 한번 여러분 저한테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쓰입니다. 보통 매물대는 120일. 왜 120일이냐면 6개월 매물을 합니다. 왜? 6개월 이상 되는 주식은 안 팔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6개월 매물대를 주로 많이 봅니다. 많이 보는데요. 매물대를 보는 방법이 이제 매물대는 매물은 항상 몇 프로입니까? 100%입니다. 100% 다 매물대를 다 치면 항상 100%가 나와요. 그래서 매물대는 차트의 형태의 매물대가 이렇게 나옵니다. 매물대. 색깔을 바꿔야 되는데 매물대가 나와요. 매물대가 나오는데 매물대를 우리가 이 매물대가 주가가 항시 이 매물대를 다 비유를 합치면 100%이에요. 100%입니다. 100%입니다. 항시 중요한 게 중요한 게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매물대의 수치입니다. 수치. 그러니까 이 매물대의 수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매물대의 수치가. 매물대의 수치가 중요하고 주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빠지면은 여기서 이제 이 주식이 여기서 만약에 빠지게 되면은 이 매물이 2810까지 여기에 천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게임할 때 있죠. 전쟁놀이 게임할 때 적이 어디 숨어있느냐. 이거 매물을 보는 방법이 제일 좋은 이 매물방법입니다. 매물대인데 이제 요거는 이제 단순한 그런 매물입니다. 단순한 매물인데 복잡한 매물들이 있습니다. 급등주, 작전주 이런 매물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가가 이제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래되면 보통 이 주식이 이제 이래되면 주식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래되면 주식이 이제 이 매물대가 한 군데 밀집에 있습니다. 한 군데에 밀집이 돼 있죠. 밀집되어 있을 때 매물대를 치고 올라가면 추경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매물이 없는 거예요. 이때 만장 이제 이때 견들을 보면요. 실제로 매물이 제로 상태입니다. 이 매물들 이 아래 매물을 다 소화 흡수를 하고 이 매물이 70% 이상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매물이 이제 주가가 이제 신고가 나면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면 이제 밑에 매물이 점점 다 소화가 됩니다. 소화가 되겠죠. 자 소화가 쭉 됩니다. 쭉 되면 이제 지금 서서히 매물이 하나 나왔습니다. 매물이 나오고 계속 이제 하는데 그 매물을 또 치고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 매물이 이 주식이 언제 끝날까요? 언제 끝나느냐면 언제 끝나느냐면 이 아래 매물과 아래 매물 비율과 윗 매물 비율 이 중간 매물을 빼고 이 아래 매물과 윗 매물이 아래 매물이 여기 보시면 19포인트 이 20포인트 여기 18포인트 20포인트 여기 40포인트입니다. 여기 40포인트가 있고 여기가 이 중간에 20포인트가 있고 여기 40이 좀 있고 여기가 지금 보시면 30포인트가 있습니다. 30포인트가 있는데 이 매물이 위와 아래가 똑같으면 똑같으면 주가가 잘 못 갑니다. 잘 못 가요. 그러면 여기서 갈락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갈락하면 이 매물이 65% 내지 70% 되고 이 위쪽 매물이 65% 내지 70% 되고 이 매물이 30% 정도 되면은 그때는 올라갑니다. 아껴 보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매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매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보다시피 매물을 보시면 지금 매물이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여기 몇 프로입니까? 여기 25%입니다. 여기가 25%예요. 25% 여기가 몇 프로입니까? 여기가 40%입니다. 여기가 40%예요. 그러면 주가가 지금 위에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치고 잘 못 갑니다. 매물은 3층은 잘 안 나와요. 2층밖에 안 나와요. 이런 작은 매물이 이게 올라갈 것 같았으면 매물이 이처럼 작을 때 바로 가버려야 됩니다. 쫙 가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매물대에서 주가가 쉬어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물이 위쪽에 매물이 늘어난다는 말은 뭡니까? 위쪽에 매물이 늘어난다는 말은 이 저점에 있던 사람들이 팔고 있다. 이게 이제 매물로 사실 좀 보면 안 되고 거래대금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거래대금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래대금 차트가 잘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단기 매물로 봅니다. 시가총액 높은 정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가가 신고 그러면 형송님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때와 이때가 어떻게 틀리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1번째는요. 1번째는 이때 삼성전자 매물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블루칩 시가총액 상해주신 10개 종목이 안 나왔어요. 이때 조금 나오다가 바로 올라가죠. 그런데 이때는 뭡니까? 이때 2번은요. 2번은 어떻게 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알려드렸죠. 프로그램 매도. 비차익 순매도. 비차익 순매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제가 알려줬습니다. 0202 화면에 여기 차익 순매수, 비차익 순매수. 제가 여러분 이제 듣겠죠? 차익 순매수와 비차익 순매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차익 순매수는 그 외종목인데 적합했죠. 차익 순매수와 비차익 순매수가 두 개 다 매도가 나오면 그날 전강후약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 이제 대이야기를 했습니다. 전강후약이다. 여러분 이제 맞죠? 이거 정확합니다. 이거는 절대 못 썩겠어요. 이거는 다른 거는 기관들이 뭐 속이고 수치가 틀려도 프로그램 매도 매수는 절대 못 썩입니다. 이거는 증권 전산에서 아예 띄워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기관이 샀다고 여기서 그거 좀 안 맞아요. 내가 안 맞는다 계속 크레임을 하죠. 안 맞는데 프로그램 매도는 이건 절대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전 증권사가 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주가가 보통요. 여러분 제가 알겠죠? 달리기 우리 어릴 때 국민학교 때 달리기 손님 찾기 보면 애기 엄마 뽑으면 꽂지 않나 했죠. 내가 뭐 아까 면자님 경찰서 지사장님 막 달렸어요. 그런데 애기 엄마 달리면 학생이 아무리 달려도 꽂지 않거든요. 몸이 무거우면 못 달려요. 그 몸 무거운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신용이에요. 신용이 많은 주식은 아주 그 주식이 소위 말해서 시세 조종 시세 조종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시세 조종을 하는데 시세 조종은 일반인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 시세 조종하는 경우와 대주주가 시세 조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사례를 보면 대주주가 시세 조종하는 종목은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하죠. 이거 대주주 지분한다. 내가 차트만 보고 이 종목 만지지 마라. 대주주가 장사는 안 하고 주식 갖고 장난치는 그런 주식들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두 번째 시세 조종인데 시세 조종은 돈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식담보대출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식담보대출은요. 어느 가격 이상 가면 전주가 그 주식을 매도를 쳐버려요. 체계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더 갑니다. 관리를 어떻게 신용으로 해요.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는 아직까지 여러분 실력이 안 돼서 나중에 제가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매물대를 꼭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 매물대 보면서 설명을 좀 더 하도록 여러분하고 같이 삼성전자를 매물을 보면서 여러분하고 시가총액상의 10개 종목을 보면서 여러분하고 좀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매물대를 못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적이 어디 숨어있느냐 그게 이제 부분이거든요. 적이 어디 숨어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매물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물대 보면 제가 여러분한테 삼성전자 딱 했죠. 신고가 못 갑니다. 지금 사면 안 됩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이때부터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안 됩니다. 라고 했던 이유가 그때 삼성전자가 뭐가 있었습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삼성전자 매물대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삼성전자 이 매물대는 절대 못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가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삼성전자가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나와요. 그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가 자 여기 이제 여기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프로테이지가요. 여기 한번 풀어주세요. 13% 여기 11% 14% 합치면 여기가 여기가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여기가 40%가 됩니다. 40% 그러면 이게 이제 주가가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뜨려면 뜨려면 여기가 65% 60% 넘을 때까지 이 주가가 안 빠지고 여기 있어야 됩니다. 60% 65%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이게 신고가를 내려고 하면요. 60% 여기서 65에서 보통 70% 낸 다음에 이 주가가 이렇게 신고가를 낸다. 그러면 추격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그게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일로 가면. 자 한번 다시 볼게요. 삼성전자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매집됐습니다. 매집됐죠. 매집됐으면 안됐습니까. 이때는 여기 한 개도 없었습니다. 자 한번 올라가 봅니다. 자 조금 팔다가 여기 프로그램 매도 좀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프로그램 매도 내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거래량 지표에 BII 지표라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파는 지표 파는 지표 있어요. 이게 기관들이 파는 지표 입니다. 내가 이거 오파 내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해줘요. BII 지표 이게 제일 정확한 할게죠. 기관들이 여기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봅니다. 근데 어 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줄이죠. 줄입니다. 사는 게 더 많아요. 사는 게 자 보세요. 사는 게 더 많습니다. 사는 게 더 많아요. 사는 게 더 많습니다. 기관들이 사는 게 더 많아요. 사는 게 더 많습니다. 사는 건 더 많다가 이때 뭡니까. 이때 개인들이 들어왔어요. 팔면서 지금 어떻게 기관 사요 안 사요. 아무도 안 사요. 기관이 120 하시면 됩니다. 기관들이 안 사요. 안 산다니까요. 기관들이 이 기쯤 여기 보세요. 여기가 여기 영선입니다. 기관들이 사고 안 사고 기점이에요. 기관들이 살살 사다가 어떻게 됩니까. 확 싸게 해가지고 개인들 덤벼드니까 그때부터 때려버렸습니다. 절대 못 속입니다. 기관 이 매물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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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읽으면요. 절대 안 됩니다. 이 매물대는 여러분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필수. 지금 보십시오. 이게 이제 120이거든요. 삼성전자.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계속 팔고 있습니다. 계속. 기관들 가격이 6만 원이에요. 6만 원. 지금 온 동네 뻐꾸기들. 지금 삼성전자 삼성전자 9만 원일 때 전부 먹겠습니까. 모든 증권사가 12만 원 14만 원 간다 뜨더라고요. 그때 개인들 다 사게 했죠. 그때 공매도 없었습니다. 그때 없었고 그게 뭐 있었습니까. 프로그램에도 대놓고 여러분 2조 6천 원 타는 날 또 있었잖아요. 아래 며칠 전에 기사가 확실한 기사가 있죠. 삼성전자를 우리 개인들이 어떻게 해요. 14조 샀대요. 14조 사가지고 2조 사서다 가면 까먹었대. 나쁜 세이죠. 그때 기모 기계 그래 좋으면 기관들 저거는 왜 파는데 아 진짜 짜증나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 잘 못 뚫습니다. 잘 못 뚫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자 하이닉스 볼게요. 하이닉스 지금 자 여기서 이거 없어지면 없어지고 신고가 나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없어지면 그런데 지금 내가 볼 때는요. 내가 볼 때는 여기서 신고가 잘 못 냅니다. 잘 못 내요. 여러분 보세요. 중간에 뜰 때 공간이 없을 때 빨리 갑니다. 중간 주식은 주식은 공간이 천공이 없으면 빨리 가요. 천공이 없으면 천공이 없으면 빨리 갑니다. 천공이 천공이 없으면 굉장히 빨리 갑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아시겠죠. 천공이 없으면 빨리 갑니다. 그러면 이 주식이 여기서 신고가 날 때 아예 차트가 이게 매물대가 짧을 때 신고가 나면 이거는 계속 가요. 이런 것처럼 그런데 매물대가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20% 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20%에도 넘으면 못 가요. 여러분 몸무게가 20kg 10kg 10kg 불그면 디젤하고 달리면 달릴 수 있습니다. 20kg 불그면 못 달려요. 절대 못 달립니다. 여러분 지금 20% 이거 어떻게 달려요. 그러면 달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군을 만들어야 돼요. 달리려고 하면 아군이 뭡니까. 이거 다 없어져야 돼요. 이게 이게 확 줄어버리면 됩니다. 아까네가 캣처 어떻게 해요. 세모골 되면 이게 여기가 세모골 되면 그때는 갈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휘날리는 깃발형이라고요. 깃발형에서 신고가 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요. 주가가 여러분 여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주식을 계속 팔고 있습니다. 팔고 여러분 나는요 이 매몰대를 누구나 다 아는 줄 알았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매몰대가 뭐 방송국에서 매몰대를 틀리는 거예요. 내가 아는 친구가 있어 야 틀린다. 그 후에 방송국에 요즘 여러분 매몰대 하는 거 봤어요. 왜 청송촌놈이 뜯을면 저 친구한테 걸리면 안 된다 싶어서 싹 없어졌어요. 여러분 최근에 볼륨자변 띄우는 거 보셨습니까. 일목균형표 띄우는 거 보셨어요. 안 보죠. 왜 알아요. 전부 다 모든 방송에 청송촌놈이 찍히면 저거는 뺨어출이고 지실력 들통난다는 거 알아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방송국에 볼륨자변 띄우는 선수 날아갔잖아요. 일목균형표 한 사람 날아갔어요. 매몰대 하던 애들 모든 방송국에 매몰대 하는 사람 찾아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전부 단순하게 이 평만 왜 그거 노가리 풀 수가 있으니까. 그거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 진짜 잘못됐다. 여섯 못 느꼈습니까? 여러분 못 느꼈어요? 어? 매몰대 이걸 잘 읽어야 됩니다. 매몰대 진짜 잘 읽어야 돼요. 여러분 매몰대 차트가 얼만큼 많았냐면요. 우리 기본 차트입니다. 기본 차트에 매몰대도 있지만요. PMF 차트 이것도 매몰대 차트예요. 삼선전환자도 매몰대 차트입니다. 세균 차트도 매몰대 차트고 가기 차트도 매몰대 차트고 랭코 차트도 매몰대 차트고 역식의 곡선도 매몰대 차트고 플로어 차트 매몰대 차트고 분산형 매몰대 주물망차트 매몰대 차트고 지그재그 차트는 아닙니다. 거의 기본 차트 열몇개 중에 90% 가 매몰대 차트입니다. 왜 매몰대 차트 되겠습니까? 적군이 어디 숨어있는가를 알아야 내가 공격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도없이 어떻게 전쟁합니까? 난 이거 다 아는 줄 알았어요. 진짜요. 다 아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다 뻥이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자 현대차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 지금 어떻게 됩니까?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청송님 파는 거하고 올리는 거 어떻게 차이 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고점을 보면 아닙니다. 고점을 보면. 이게 올릴 종목 같으면요. 올릴 것 같으면 주식이 이어서 뛰어가 올릴 것 같으면 이렇게 횡보시 개가 띄웁니다. 이렇게 뛰어요. 이렇게 뛰어가지고 뛰어가지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접점을 계속 낮춥니다. 왜? 팔개를 안줘요. 개인들이. 개인들이 또 인간이 얍삽해가지고 한 번만 상승하면 본전 온다 싶어 안 팝니다. 안 파요. 이런 식으로 이게 개인들의 피가 개인들이 피가 많이 흘린 장소에서 내가 여러분 주식 하지 마라 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절대 안 돼요. 개인들이 피를 많이 흘린 주식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약해요. 최근에 청송님이 두세 달 방송한 거 보고 놀랬다. 자기가 새로운 걸 느꼈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너무 감사해요. 많은 분들이 주소도 모르는데 선물 무지하게 많이 왔어요. 보통 택배 한 80개 올 줄 할 때 140개 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바리바리 왔어요. 물론 감자 한 박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어까지 왔어요. 감사합니다.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나 감사한데 제가 절대 다 안 먹었습니다. 제가 다 나눴습니다. 나눴습니다. 하여튼 너무나 감사하고 중국에서도 왔어요. 중국에서도 감사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몰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방금 했죠. 여기 매몰대에서 이 윗매물에서 윗매물에서 윗매물이 늘어날 때 제가 아까 차트 내가 실수로 가르쳐주는데 여기 보시면 기술적 지표에 거래량 지표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에 거래량 기관이 주식을 사느냐 파느냐 기관 여기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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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에 거래량 지표에 비 버스티안 인덱스 차트라고 있어요. BII 지표라고 합니다. 이 차트가 기관이 사는지 파는지를 아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큰손이 사는지 안 사는지를 구별하는 차트입니다. 구별하는 차트 큰손들이 사는지 안 사는지 구별하는 차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큰손들이 돈 다 먹죠. 여기 보세요. 여기 올라갈 때 어땠습니까? 큰손들이 누가 올렸어요? 큰손들이 올렸습니다. 큰손들이 자 누가 때렸어요? 큰손들이 때렸어요. 한 번 더 알려드릴까요? 한 번 더 이 차트요? 이 차트 한 번 더 알려드릴까요? PD님 이 차트 순서 좀 알려주세요. 적어가 좀 해주세요. 기술적 지표 거래량 지표 지술적 지표 거래량 지표 보스티안 인덱스 차트입니다. 이게 여러분 자 기술적 지표 거래량 지표 보스티안 인덱스 차트입니다.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큰손들이 소위 말해서 큰손 기관가 외국인이 주식을 사는지 파는지를 정확히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종합주가 지수 한 번 보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 기관들이 기관들 언제부터 샀습니까? 기관들 한 번 볼게요. 기관들이 이때부터 이때까지 팔자가 더 많았습니다. 지금 사자가 많아요. 그런데 그 사자가 많은 게 사는데 지금 자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줄고 있죠. 줄고 그러면 사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기관들 팔아요. 파는 거 어디 거 됩니까? 끄집어 내려옵니다. 나는요. 아직도 방송국에 하지만 그렇지만 한심해요. 한심해. 왜? 기본적인 차트는요. 기본적인 데이터가 다 있어요. 데이터를 증명할 수 있는 것까지 하지만 그렇지만 이 친구가 사라카는지 팔아라카는지 모르겠어요. 팔아라카는지 사라카는지는 모르겠어요. 팔아라카는지는 자 셀리콘 낙습니다. 이따야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몰대 차트에 이거를 꼭 보셔야 된다. 절대 보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스테안 인덱스 차트 큰손들이 사는지 안 사는지 딱 나옵니다. 그래서 매몰대 지금 지금 종합주가지수 한번 보시면 어때요 지금 계속 어떻게 여기 고가를 더 사야 돼. 이게 주식이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에서 200페이지까지 100에서 200까지 올라갈 때 100이 힘이 들면 200에서 300은 힘이 얼마 들 것 같습니까 여러분 300이 듭니다. 그러면 300에서 400 올라갈 때는 힘이 얼마 9배가 들어요. 지금 개인들 돈이 돈을 이런 이야기하면 빼먹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빼먹고 있어요. 예 빼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매몰대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도주 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여기 오면 계속 짧아요. 여러분들한테 해줄 거는 많은데 여러분에게 해줄 거는 많은데 시간은 짧고 이래서 저도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오프라인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3시간 4시간 짜리 강의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답답하더라도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도주 찾는 법 여러분 팁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좀 적으시기 바랍니다. 주도주는 첫 번째 종합주가와 동반하는 주식을 사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종합주가 지수와 동반하는 주식을 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시 주식이 종합주가 지수가 신고가 나는데 신고가 나는데 우리는 눈림종목만 사라 합니다. 그게 잘못됐어요. 그럼 종합주가 지수가 이렇게 높게 있다.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높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높게 있으면 센 종목 신고가 나는 종목을 사야 돼요. 신고가 아시겠죠? 신고가 나는 종목을 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래량이 갑자기 폭증하는 주식을 사야 됩니다. 특히 개별 종목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늘 이게 코스피가 많이 떳는 거고 코스닥이 많이 떳는 종목인데 여기 한번 현재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현재가 보시면 여기 현재가 보시면 그 일별 거래량 한번 보십시오. 최근에 뜨는 주식이 거래량이 갑자기 10배 20배도 아니고 20-30배 석 늘어나야 주가가 뜹니다. 20-30배 시 거래가 그러니까 거래가 갑자기 늘어나 봐야 돼. 30-40배 저는 항상 기준으로 어떻게 했냐면 9시 10분이나 9시 20분 거래량이 전일 거래량보다 많다. 그러면 그 종목은 오세 세더라고요. 특히 요즘에 여러분들 거래량이 폭증하는 종목이 있죠. 막 폭발적이다. 100배 200배 는다. 그런 종목들은 안 빠집니다. 왜? 기관들이 그거 덤벼요. 요즘에는 덤빕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이동평균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는 종목 주식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11-21 이동평균이 골든크로스인데 이 5-12 평균 밑에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위에서 신고가 나든지 이렇게 이동평균 특히 11-21 정별 종목이 꼭 크게 뜹니다. 세 번째 스토게틱 지표가 과열 지표인 것 스토게틱 지표가 무조건 과열이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안 돼요. 4번 꼭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스토게틱 중에 어떤 스토게틱 쓰느냐 묻으면 스토게틱 슬로우를 씁니다. 스토게틱 슬로우를 쓰시면 돼요. 아침에 스토게틱 슬로우를 아침에 시작할 때 있잖아요. 스토게틱 슬로우는 여러분 거의 동행성 지표입니다. 동행성 지표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아침에 우리 상압 같은 종목들 쭉 한번 보겠습니다. 상압 갖는 종목들 한번 보면 여기 보시면 스토게틱 슬로우 한번 볼게요. 주시 전부 이렇게 진입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전부 진입이 들어가야 돼요. 진입 들어가는 종목은 거의 진입 안 들어가는 종목은 사지 마세요. 금액이 적은데 진입 들어가야 돼요. 스토게틱 슬로우가 진입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장중에 볼 수 있어요. 움직일 때 움직일 때 스토게틱 슬로우가 과열 진입 되잖아요. 성석님 이게 견들 차다가 움직이면 스토게틱 슬로우가 움직입니다. 그래야 잘 안 움직입니다. 스토게틱 슬로우 특히 과열 진입 에 들어가는 종목 그거를 여러분께서 꼭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뭐죠? 막판 다섯 번째 항시 개입 개입이 뭡니까? 10일에 신고가 20일에 신고가 60일에 신고가 나는 종목 그 종목 쪽으로 여러분 사시면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 우리 키움정권에 전문가 방송이 있습니다. 월렙이 없어요. 키움정권 전문가 방송 있으니까 우리 전문가 분이 한 15분 계십니다. 월렙이 아직도 내고 전문가 방송 듣습니까? 추천주 문자로 다 드립니다. 저도 이 방송하고 회원이 많이 늘었어요. 저젓게 오지 마시고 제가 우리 키움정권 전문가들 중에 실력이 제일 나쁜 전문가 입니다. 키움정권 전문가 있으니까 여러분 키움정권에 1544 9000번 전화하시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전문가 방송 가입하시면 리얼 방송으로 볼 수 있고 또 채팅도 할 수 있고 또 뭡니까 추천주 문자도 다 받습니다. 무료에요. 무료 뭐로 먹고 사느냐 스스로 먹고 삽니다. 여러분 키움정권 전문가 방송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보기가 유튜브로도 볼 수 있는데 유튜브는 커트가 많이 되어 있어요. 유튜브 말고 키움정권 홈페이지에 방송 클릭해가 다시 보기 방송 다시 보기 하면 제가 그 사이 방송이 쫙 있습니다. 쫙 있으니까 여러분 다시 보기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머리 깎았습니다. 구정이라서 머리 깎았는데 우리 동네에 은퇴하신 어른들 입을 수가 있어요. 3천원인데 올라가 4천원 합니다. 거기서 깎았어요. 깎았습니다. 그래서 좀 깎고 좀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이동평균을 목요일날 다시 할게요. 다시 하고 오늘은 여러분 구정이라서 주도주 찾는 방법을 했습니다. 주도주 찾는데 지금 장이 고점에 있다. 세다. 원래 오늘 내가 노래 준비를 해왔어요. 노래하면 안 되지 싶어서 뭐합니다. 우리 피드님도 허락도 안 할까 할까 내가 마이크를 사왔어요. 노래 마이크 가요방 마이크를 사왔는데 내가 노래하면 안 되겠죠. 그저 피드님 노래하지 마라 합니다. 내 노래 보면 여러분 다 죽어 뿁니다. 거의 거의 죽어 뿁니다. BTS 절에 가라 입니다. BTS 절에 가라 또 임영웅씨도 내보다 한 수 아랍니다. 임영웅씨하고 내가 틀려요. 나는 임영웅입니다. 그래서 합니다. 아 자꾸 이상한 소리 마무리하라고 자꾸 위에서 압력이 들어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노래하세요. 자 여러분 반갑고요. 화요일 날 목요일 날 화요일 목요일 날 1시 30분에 여러분하고 계속 찾아뵙고 지난 과거 계속 연수곡처럼 이어지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여러분 꼭 돌려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아시죠? 내 여러분 편입니다. 여러분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perfil 교홍증권 더이요 음 은 이리 잉 이슈요. 네. 이쪽 이슈요. 아휴 이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